4번째 스테이지로 클리어 했죠. 4번째 스테이지로 클리어 했죠. 아, 이 스테이지로 클리어 했죠. 제가 자신을 설명하지 못할 필요가 없죠. 너는 정말 자신의 인간이랄. 너는 세상의 가장 성공적인 파라사이트들이예요. 그리고 다이아몬들이 더욱 높은 것일까요? 우리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희스트리는 인간이 너무 좁은 것입니다. 라이프 투 아너가 어렵냐 이게 어렵냐. 이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사람을 짜증나게 해요. 게임을 하면서 뭔가 깰 것 같은데 자꾸 죽여버립니다. 피가 너무 많이 따라 한대 맞죠. 레벨 시스템이 너무 그지같아요. 우선 한대 맞으면 레벨이 떨어져요. 레벨을 올리려면 진짜 한 1000대를 때려야 되는데 한 2대맞은 레벨이 떨어져요. 이게 하드모드여서 그런건지 아니면 어떤건지 모르겠는데 아니 홀라 열심히 패가지고 레벨 1업하니까 한 2세대마저 레벨 바로 떨어지고 이러니까 너무 어려워요. 이게 레벨이 그러니까 딱 전형적인 진짜 캡콤식 바이오하자드도 여러분들 안 맞고 진행하면 진짜 쉽잖아요. 그냥 옆으로 슉슉슉 피해가면서 그냥 가면 총알 최대한 아껴서 보스한테만 빡빡빡 쏴대고 이러면 진짜 엄청 쉽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이것도 안맞고 슉슉슉 가가지고 레벨 높은 상태에서 빡빡빡 치면 금방 좋거든요. 근데 레벨 높게 유지하는게 너무 힘들어. 레벨 높게 유지하는게 불가능해요 거의. 거의 불가능합니다. 레벨이 좀 높은 상태에서 싸우면은 레벨이 보스하고 싸우는데 어떻게 안맞고 싸울 수 있어? 패턴을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데빌핸드랑 무슨 관계야? 약간 팝판식 네 그거죠. 약간 캐릭터들이 팝판 느낌 아 안녕하세요 팝판 팝판한 펜 저 누나도 맴맨 지적을 해야할거 같아요. 맴맨 말고 더 좋은게 있는데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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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요트 타고 가야돼 설마 설마 이번엔 배 위에서 싸워야되는거에요 설마? 6시간정도 본다구요? 제가 볼 땐 더 걸리지 않을까요? 점점 갈수록 어려워지는거 같던데 뭐야? 뭐야 돈이 4만원이나 모여있는데? 왓뜰 자 요렇게 살살 유인합시다 이렇게 유인하면 쉽게 잡을 수 있죠 이케해! 이케해! 이거는 좁은 공간에서 여러 마리 나올때가 진짜 위기에요 좁은 공간에서 여러 마리 나오는데 핏살기도 없고 네 저거 뭐냐 해고의 문양 저것도 없다 잡았나? 생각보다 단단하네 아 아 아 이거 봐봐 열심히 때렸는데 한 대 맞으면 그냥 레벨을 쫙 감긴다니까요 그리고 아니 두 대 맞았는데 피가 이렇게 됐어 어 너무 불합네요 게임이 izer 핸드에 이런거 없으면 뭐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는데 나타나오는데 좋아 좋아 이런나와야지 나와야지 나와라 어? 뭐지? 어? 정의의 이름으로 혼내줘야겠죠? 형이 이러면 형이 있구나? 이치었나? 뭐지?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잘 살아 나오는데요? 이게 아직도 인기 많은 게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니까 개그 요소들이 많잖아요 개그 요소들이 엄청 많아요 이게 게임을 하는 사람은 진짜 좀 근데 좀 짜증나긴 하거든요 보기만 하는 거는 그냥 볼만 할 것 같아요 파는 사람은 진짜 매우 힘듭니다 그냥 진짜 토 나와요 그러니까 수영 잘하면서 쟤들이 올라오면 저 패가지고 다시 떨어트리니까 그러니까 수영 못하는 척 한 거 아닐까요? 자 다 같이 갑시다 아마 자기가 해보면 와보가 진짜 잘하고 있는 거 같아요 직접 자기가 플레이 해보면 와보가 진짜 잘하고 있는 거 같아요 아 개짱 아니 아니 이거는 뒤로 오오오 오케이 아 얘 진짜 너무 얘 진짜 악마들 나오는 건 진짜 너무 어려워요 답도 없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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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레벨이 낮을수록 출연이 잘 된다고 그랬던 거 같거든요 아 그래가지고 레벨이 낮으면 더 안 좋아지는 거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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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요? 이거 네 보니까 네 어 에로홍이라고 하더라고요 에로홍 야한 잭 액 에로홍이 돼요 에로홍 trust 이거는 POLST 저거 먹으면은kte 밖에서 흔한 잡았고 아 진짜 미치겠네 살려주세요 잠깐만 살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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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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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그거 에로웅 있던 데까지 돌아갈게요 어딨어 어디 있었지 에로웅 어딨어 오케이 이거 먹으러 가 와우 자 올라가 주고요 어딨냐 어딨냐 먹어주고 제가 한 대 맞으면 죽죠 어 족들 어딨냐 근데 여기는 뭐 족들이 어딘지 잘 보이질 않네 오늘 깨는 게 맞을 거 같다고요 족들이 안 보여요 저거 뭐 했을까요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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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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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케이 잡았고 잡았지 잡았죠 일로와 아프지?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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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오면 또 던져줍시다 제발 좀 차라 아 잠깐 살려주세요 아 와 위험했다 일단 길을 다 쓰긴 했지만 형아 이 뒤에도 저기 있냐? 일단 일단은 세이브 세이브 한 번 해주고요 저 모션 변하게 하는 거 뭐냐고요? 저 모션 변하게 하는 게 뭐예요? 어떤 거 오 딸기 딸기 나왔다 딸기 도망가 샵 가서 물약 못 샀느냐고 물어보셨는데 샵 가서 물약 없지 않나요? 물약이 있나? 샵에 물약 없을거지 샵에 물약 없을거지 좋아 야 이거 피 없으면 죽어야 돼요 레벨 샵에 느려온거야 와 안좋았어 아 뭐야 뭐야 이치 깜짝이야 뭐하는거야? 자야? 어? 딱 먹네? 깜짝 놀랐잖아! 뭐야? 소리가 네 아주 에로틱하죠? 때려와주고 뭐해야되나 보네? 자 요렇게! 어? 아 이거 알차네 정권 찌르기? 정권 찌르기 하면은 아 오 쉣 야 저 모드에 상대하라고 아니 족들 왜이렇게 많은데 에헤 정권 찌르기 자 3명씩 아 여기가 여기와봐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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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한 마리씩 유인할게요 어어어 가지마 어어어 저 치사한 자식 여 Nah 아씨 하하 하하 흠 하하 하하 Natürlich 있잖아요 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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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이렇게 잡았고 이렇게 완벽해 아 진짜 치사한 자식들 어우 열 받아 자 혼내주세요 여기 나서 혼내주고 일단 다음 적을 위한 터트릴만한 양은 모아놨죠 옆에 있네 맴매 좀 빼주자 맴매를 못했네 맴매를 해야되네 이게 레벨 올리는건 진짜 힘든데 레벨 떨어지는건 순식간이에요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한 1000대 때리면 1업하는데 2대에서 3대맞으면 1업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그냥 레벨업은 지대를 하면 안됩니다 근데 레벨이 높아질수록 게임이 쉬워져요 기하급수적으로 진짜 엄청나게 쉬워지는거 같아요 레벨이 높아지는 순간 데미지가 들어가는게 완전히 달라져가지고 그니까 안맞고 적들을 다 죽이면서 가야지 쉬워지는건데 솔직히 그게 가능할리가 없잖아요 일단 여기 다 먹어줄까 쉽고 며칠 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죠? 저 위쪽으로 여기 위로도 한번 가볼게요 위에도 뭐가 있네 오케이 이런 거 다 주워야 돼요 이런 거 이 게임이 쉬워집니다 이게 레벨이 한 3,4까지 가더라도 나중에 가면 그 곳도 만나면 또 그냥 쭉쭉 떨어져가 또 1렙 돼요 딸에게 약을 보내주고 싶다고? 이게 뭐냐? 뭐지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게? 안 맞는데? 안 맞는데요? 뭐지? 맞춰야된다는거야 맞춰야된다는거야? 맞추는 거 진짜 어려운데? 네? 자 저 나오는거 맞죠? 아! 뭐야! 뭐하는 짓이야 이거? 와우! 자 이쪽으로 가서 널 붙였어 아! 이게 안 맞고 싸울 수가 없어 이렇게 멀어가리가 다 들어오면 멘메아리 준비를 해줬고 아! 아! 나 잘못 잘못 흘렀어 여자여가지고 저거 불샷이 안 통하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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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바로 뒷턱 내렸죠 아 아 죽고싶다 오케이 잡았다 와 잡았다 잡았다 와 시민 죽었다고요? 시민 죽었다고? 아 그래요? 어쩔 수 없지 뭐 죽을때쯤 아 또 나와 진짜 장난치냐고 아니 나 물량없는데 지금 어떻게 해 이게 또 뭐야 아 아 아니 불작업인데 뭐 어떻게 싸우라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지금 게이지가 하나도 없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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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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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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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좋을까? 리벅스 헬킥 리벅스 헬킥 가드브레이커 이거 나쁘지 않은데? 근데 저거 왠지 넘었을 것 같은 느낌 이거는 너무 그건데? 약간 가드브레이커가 텀이 기네요 통백원의 기술? 오 뭐야 이거 베니마루 기술 아니에요? 다른 다른 myth 날라차기 일단 점점 날라차기 일단 화려한? 오!. ow 어! 가드브레이커 플러스 어 이 짜리 있네요 이거 하나 사자 모아서 공격하면 공격력이 돼 일단 이렇게 하고 기술 설정 한 번 들어가줄게요 짜뽕은 쩌는 것 같다고요? 스트레이트! 스트레이트 쓰리 있냐? 스트레이트 쓰리 없으니까 혹 쓰리 없고 랩트 혹 쓰리 용 스트레이트 쓰리 있죠? 자 그리고 어퍼 어퍼 쓰리 없냐? 어퍼 쓰리는 없고요 이거 말고 아까 전에 콩콩 그 뭐였을지? 막 때리는 거 그거 좋은 거 같은데 이거 좀 좋은 거 같거든요 이거 좀 좋은 거 같거든요 이거 괜찮은 거 같지 않나요? 이거 하나만 잠깐만 이거는 뭐지? 사고 나니까 이게 뭐이네? 잠깐만 아 이거 좋으려나? 이거 좋을까요 여러분들? 좀 간지나긴 하는데 약간 기본 기술이 좋아야 돼요 제가 볼 때 이 게임은 기본 기술이 거의 딜의 거의 50%를 차지 진짜 한 50%를 차지하기 때문에 기본 기술이 좋아야 돼요 약간 이거 태보하는 거 같네? 약간 느낌이 태보하는 거 같기도 하고 오케이 가드베이커 2를 넣어줘 오케이 자 이렇게 해주고 갑시다 치아하는 할 필요 없어요 치아하는 거 솔직히 너무 오래 걸려 치아 재밌기는 한데 치아를 함으로 인해서 게임이 너무 길어지는 거 같아요 빨리 빨리 진행합시다 여기 이제 돈은 그냥 여기서 모으는 걸로 갖다가 사고 들어오바 어딨냐 어 날씨 안녕하세요 뭐하는데 왜 앞으로가 어 뭐야 osu 여기다가 딸기 주는데요? 아까 걔 살아 있었나본데? 여기 주는 거 보니까? 기다려봐 저거는 좀 이따 먹고 일단 가가지고 적들을 상대해 줍시다 기다려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버헤드 블로우! 딸기 먹어서 간신히 살았네! 와 진짜 위험했다! 이거 설마 뽑을 수 있냐? 아무리 같은 데여도 여러분들 등을 갖다가 뽑을 수 없나보네! 다음 지역으로 이동? 다음 지역으로 이동하기 전에 여기 뭔가가 있죠? 여기 빤짝빤짝 빛나는 거 저거 뭐냐? 위로 올라가야지 위로 올라가야지 자 저 애들 다블롱은 힘들거든요? 위로 올라가야지 위로 올라가야지 위로 올라가야지 자 저거는 게 너무 차져가지고 유기야 많았을 거 같아 아무도 한명 와라 또 와라 자 일단 오게끔 해 줍시다 이거 완전 개그게임이야 개그게임 이게 마이너한 감성을 일부러 한겁니다 이렇게 뭔가 진지한거 같은데 근데 딱 하나 아쉬운 점이 캡톰 특유의 내 그지같은 라인도 여전히 바이오와저도 처음 할때도 진짜 개토나왔는데 게임하면서 이제 토할뻔했어요 게임하면서 똥내가 너무 심해가지고 캠콤이 은근 똥을 많이 만들었는데 농맨같은 약간 갓겜도 있는 반면에 자 이거 놀다 가면은 돈 얻을 수 있죠 자 이거 놀다 가면은 돈 얻을 수 있죠 아 아 아 아 아 아 어디지? 아! 어둡다 해서! 어? 한 번만 잡으면 되네? 네 그래도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았다 나쁘지 않게 아 이러지 마 자 한 마리씩 불러내봅시다 아 잠깐만 아니 진짜 미치겠네 아니 왜 조준이 쟤한테 됐냐 저기에 비밀 장소가 있었네 비밀 아이템 꺼내는 적이 있었네요 이러면 순식간에 레벨 1 된다니까 아니 몇 대 맞으면 죽는 데다가 몇 대 맞으면은 그냥 바로 레벨 1로 뚝 떨어져요 그냥 여기 뭐가 있네 여기 뭐가 있었네요 오오 좋아 그레이 자 없죠 어 이거 홀로 안좋아 2마리 잡았으면 나머지 1마리는 10점 여기 봐 아까 아이템 하나 떨어졌던 것 같은데? 아 진짜요? 연기동 시점 나훈아요? 나훈아씨 원래 그거 아닌가요? 네, 나훈아 아저씨 그거 아닌가? 약간 다른 데 잘 안 나오지 않나요? 그런 약간 TV프로그램에 잘 안 나오지 않나요? 그니까 나훈아 왜 봐요? 와 보고 봐야지 가오나를 원래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왜이렇게 난다는데? 와우씨 날라가는거봐 아니 무색맞고 레벨 떨어져 별로 귀찮지 아 근데 왜 뒤로 돌아오냐 아 잠깐만 이거 너무 귀찮은데 내가 죽어뜨릴게요 그냥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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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밥 먹여주는 건 아니잖아요 쟤네들 칼날리는 누구고 쟤네들 칼날리는 누구고 아니 딜 들어오는 거 봐 미쳤어 제 프루 meet우져부 저런 거 pow고 부지찰 Flag은 대박이네 뭐야 아 와잠깐 와잠깐잠깐잠깐 죽고 싶지 않아 아우케잇! 다행이다 와 죽을뻔했네 빨리 약 챙깁시다 이거 어디로 가야 되지? 내 동네가 아니면 콘서트 간다의 학교라니 안가지 자 이거 조심해주세요 아 뭐야 근데 저 때리네? 진짜 진상하게 아 잠깐! 와씨 아 무서워 이렇게 때려주세요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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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씨 뭐야 이 친구 많이 화났는데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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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 이렇게 때려가지고 엑 오 이거 하하 하하 irgendwie 으아아 막 으아 으아 으으아 으아 데려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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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치웠나? 빵! 오케이 도움이 잘 안 부서져요 도움이 공격합니다 어어어 깜짝이야 기다려드리고 와.. 그냥.. 그냥 들어와서 죽었거든요 아 깜짝 놀랐네 죽고 싶지 않은데? 아니 죽고 싶지 않거든요? 죽고 싶지 않아 오케이 바나나 좋아 바나나 좋아 바나나 좋아 아 여기로 이동하면 되는구나 오케이 와.. 게임이 어렵기는 한데 그래도 하나하나 차분하게 하니까 진행은 되고 있어요 어떻게든 어떻게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놈 누구냐 아까 그 기타 치는 애하고 또 만나겠네 아까 그 기타 치는 애하고 또 만나겠네 같이 뒤에는 뭐야 하하 엔코리 스케셜 게스트 스페셜 게스트? 야 두명이 더 붙는거야 이번에는? 아 그러지마 아 뭔데? 아니 나 귀 다 모아놨잖아 아까전에 아 귀 아깝다 미안해 미안해 감사합니다 아 뭔데? 아 뭔데? 죽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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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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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아 아 잠깐만 때려야돼 때려야돼 아니 와 못찾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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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니! 아니! 잠깐! 와! 씨! 와! 와!